안녕하세요. SBS 스몹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시우 역을 맡은 인피니타엘입니다. 시우는요. 차갑고 고집 있고 좀 아집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사랑은 할 줄 아는 좀 불쌍하기도 하지만 매력 있는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모인 여섯 배우분들 중에서 저만 의상이 좀 되게 독특한 약간 튀는 의상인데 제가 극 중에서 이제 연예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상이 포스터에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군요. 9월 17일 날에 첫 방송 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. 파이팅!